볼케이너 자, 렛츠고! 랩유닛의 첫 곡이 드디어 이번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랩코랑 루시한테도 얘기했던 거고 저희 다 같이 얘기했던 거는 형들 이어가야 된다. 근데 부담이 상당하긴 해. 무서워 아주. 있는대로 할게요. 진짜 근데 진짜 잘해야 되겠나 우리가. 진짜 잘해야 돼. 완성됐습니다. 지금 새벽 5시거든요. 제가 9시 있을 때 5시 6시 되면 그냥 아침이라 생각하고 먹어요. 잘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마저 작업할게요. 방금 거 좋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 오케이 다 좋고 힘 빠지는 것만 조금 잡아줘.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K-NOW! 흔들고 지친 사람도 일단은 박스쳐 21년 4월 29일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까 하는데요 일단 비트부터 만들어야 돼가지고 렛츠고! 비트를 그냥 바로 한 하루 만에 찍고 그날에 바로 가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보쌌노바 밝은 분위기에 이때가 거의 봄 때쯤인데 이번에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낼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누구부터 하지 그러면? 하이가 정해줘 벌써 그냥 스스로 갈까요? 오케이 그러자 그럼 정우 부터 해 정우 파이팅! 렛츠고! 오늘 뭐해 잘 지냈어 지금이란 웃음을까 정우야 에? 가사 몰라? 렛츠고! 렛츠고! 죄송합니다 에이 행복하다면 웃으며 다 같이 박수쳐 해가 지면 어때 그냥 좋았어요 형 좋았지? 네 형 나도 좋았어 또 팀 멤버가 쓴 거라 보니까 좀 더 애착하게 열심히 불렀던 것 같고 약간 힘이 될 수 있는 가사들로 가득해서 우리한테도 그렇고 듣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힐링 드릴 수 있는 게 노래도 술 있잖아요 빱빱 빱 빱 내가 원래 그걸로 썼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 못 내니까 컨설토션에서 막 이러고 이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좀 이제 풀려가지고 일석이조네 그치 그치 이번에도 함성 금지할까? 이 노래 이 노래 때만? 이 노래 때는 함성 금지 약간 그런 이벤트성 이벤트성 이 노래는 무조건 박수만 곡의 의도가 있으니까 신선하긴 해 자 이런 식으로 저희의 클랩 녹음 마쳤습니다 완성 완성 정숙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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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출연 행복했을 시간을 금방 지나갔어 내게 모든 걸 줘서 나를 사랑해 줘서 젊말로 고마웠어 나 진짜 행복했어 그러고 싶어요 아까 전 제 모든 걸 오늘 저번에 다 같이 합시다 Great 나는 생각난 저격한 것처럼 내 옆에 있고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그때가 다섯 개 다섯 개 넘어가도록 쓰면 꼭allah 한국이랑 일본어를 섞은 한 번에 그렇죠 가위 흥한 길로 서로 따로 길러 가면 돼 어... 대저부? 응? 대저부? 응? 와가래 해 사랑한다는 당연한 말밖에 나는 못 어떤 대화를 할 때 인사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이라든지 잘가라든지 거기에 고마워 라는 그런 말에 영감을 발라가지고 제목은 고마워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작업을 한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 2년 전에 만든 거죠 이게 써 있는 게 숫자가 녹음 횟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처음 녹음할 때 보시면은 500... 528번 457번 그냥 계속 녹음했어요 봐봐 494번 이게 딱 첫 파일입니다 근데 약간 묻어둔다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막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녹음이야 잘 나오려고 계속 녹음하는 거고 라임 만들 때 되게 막힘이 없어요 진짜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걸 티낸다기보다는 티 안 늘려고 하는 그거라서 덤덤하게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보컬 디렉을 맞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장르가 아예 바뀌고 완전 새로운 노래가 되다 보니까 멤버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 가다 진짜 디렉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제가 다음 준규 오케이 준규랑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준규 사이 녹음할 때 진짜 저는 뭐 애들 진짜 실현 겪은 건가 싶을 정도로 애들이 녹음을 너무 잘해서 문제 없었고 제일 잘했다 제일 잘했다 재혁이가 이제 녹음을 하면서 계속 막 잘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형이 맞는 노래고 그런 건데 내가 여기서 감정을 내가 망쳐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었다고 왜 또 알아 왜 또 알아 울었냐? 느낌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울었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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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맞아 지금 딱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너가 캐리했다 이거 같아 자 노래 바로 갈게 자리 잡아 그래도 마지막인 만큼 진짜 열심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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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번에 시도한 것도 너무 많고 이번 만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업할 때도 좀 더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좀 더 나와야 되는데 그 집 차이 조금 더 셌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이런 것만 하다 보면 한 3시간 금방이더라고요 특히 그게 첫 작품일 때는 남다르잖아요 진짜 복잡을 것 같아요 독립을 다해서 마찬가지로 한 번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 엘로 대박 다 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엘로 인도 에이 크래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